그럼 기상센터 연결해서 날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. 김민지 기상캐스터 전해주시죠. 현재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하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현재 충청과 전라 서부 지역은 호우경보가, 그 밖의 지역은 호우주의보가 내리고 있습니다. 레이더 영상 보시면 붉게 표시된 지역에 비가 집중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현재 충북과 전북을 중심으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. 계속해서 강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. 앞으로 내일까지 충청과 전북에 300mm 이상, 경북 북부 내륙은 250mm 이상, 그 밖의 중부지방은 최대 200mm의 비가 예상됩니다.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어 걱정입니다. 해안가 대부분과 제주도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순간초속 15에서 25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. 비는 다음 주 중반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. 이미 많은 비로 인해 집안이 많이 약해진 만큼 추가적인 비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